이 분명히 이제 우리가 지적해야 될 것은 명분이 있어야 되는 거죠. 명분이. 이거는 어마어마하게 여러분 중요한 거지 않습니까?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거. 이제 사람들 그래서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조사했었는데 명분 없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이제 오늘 조사입니다. 오늘 조사니까 지금 정도로 몇 천명 했겠죠. 거의 변화가 없을 겁니다. 김경수는 사면을 이미 받았고 복근을 앞두고 있습니다. 복근은 정치를 재개할 수 있는 권리를 회복시켜주는 일입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의 복근 명분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제 질문에 비해서 훨씬 더 정확하고 구체적인 질문인 겁니다. 88%가 복근 명분이 없다는 겁니다. 9%가 복근 명분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데 대통령이 기어코 김경수에게 복근을 시켜주겠다고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현재로서 매우 높은 겁니다. 그러니까 두는 수마다 악수로 두는 겁니다. 두는 수마다. 그 고집 때문에 물론 어떤 분들은 우파 인사들을 복근해 줘야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그렇게 하는 거다. 여러분 그런 게 다 뭔가 하니까 하위 기준인 거죠. 가장 상위 기준이 뭔가를 명료하게 정리하게 되게 되면 이렇게 잘못된 의사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겁니다. 복근 명분이 없다는 것이 압도적인 자수가 이런 복근 명분이 없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이분들한테 돌아가면서 여러분들 윤 대통령 의사결정에 대해서 반대하시오 이런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복근 명분이 어제보다 훨씬 심하지 않습니까? 88%가 내일 여러분들 몇 천명 하고 나면 얼마나 나오는지 한 번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근 명분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의로 사태를 하는데 명분이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대통령이 2천명을 증가시키면 왜 2천명을 증가시키는 것을 설득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아무도 설득 못하지 않습니까? 모르는 국민들은 모를까? 좀 아는 국민들은 전혀 설득이 되지 않지 않습니까? 대통령실에서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다. 그거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용어를 들었을 때 저 양반들은 진짜 오만하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많았을 겁니다. 그걸 누가 모르냐 이야기죠. 그러나 대통령이 사명권을 행사할 때는 반드시 전제조건이 전부는 아니더라도 다수를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에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힘든 겁니다. 하는 일마다. 명분이 있어야 국민들을 설득할 거 아닙니까? 내가 대통령이니까 대통령 고유 권한이니까 명분이 없더라도 한다 이렇게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꼭 같은 일을 의로사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근거가 없는데 내가 대통령이니까 그냥 한다 이렇게 해서 지금 큰 코를 다치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사람들을 설득할 수 있는 명분이 있어야 되고 근거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거는 완장을 찬 사람이라 완장을 차지 않은 사람이라 세상을 살면서 항상 갖춰야 될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하는 대통령의 행보를 보게 되면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복권시켜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본인이 복권을 원하지 않는데도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마지막까지 뭡니까? 의과대학 정원을 관철시키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지율이 여러분들 올라갈 수가 없는 겁니다. 국민들이 아우성을 치더라도 그냥 복권을 시켜주겠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그냥 대통령에 대해서 그냥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여기에 분명하게 떠오른 겁니다. 윤석열 다음이라는 게 뭐냐 이야기죠. 윤석열 대통령의 정체성이 뭐냐 이야기죠. 윤 대통령의 가장 큰 특장점이 뭐냐 이야기죠. 그거는 고집이고 그 고집의 가장 상의가 이익이 되면 하는 겁니다.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면 하기 때문에 박 대통령도 죄를 만들어 집어넣은 겁니다. 이익이 되면 이익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 뭡니까? 그냥 선거도 다 깔아뭉개인 겁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의로사태도 다 밀어붙인 겁니다.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이번에도 이익이 되기 때문에 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기가 바닥을 그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권한을 갖고 있으니까 강제력을 갖고 있으니까 입을 다물겠지만 존경심이 전혀 안 생기는 겁니다. 저 양반은 지 하고 싶은 대로 하구나 이렇게 지 쪼대로 하구나 이렇게 사람들을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큰 코를 다칠 가능성이 높은 겁니다. 여러분 윤 대통령이 64세지 않습니까? 사람이 이제 완장을 차게 되면 그것도 엄청난 완장을 차게 되면 뇌구조도 바뀔 겁니다. 뇌구조도 바뀌기 때문에 말은 어떻게 하더라도 좀 사람이 안하무인식으로 바뀌게 되고 지시명령에 여러분들 익숙하고 원래 익숙한 사람이니까 그렇게 바뀔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도 조신해야 되는 겁니다. 조신 안 하면 그냥 가는 겁니다. 대통령하고 저하고 여러분 동갑 내기기 때문에 저는 완장 찬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월이 흘러서 나이를 먹어가면서 가장 뚜렷하게 여러분 떠오르는 것이 건강이든 재정이든 의사결정이든 간에 조신조신이라는 표현이 항상 머리에 한 겹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저 뿐만이 아닐 겁니다. 오늘 아마 이 방송을 들으신 분들 가운데 연세가 좀 들어가시는 분들은 뭐든 조심조심 그렇게 해야 된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나이가 들어가면 이런 더 그게 강해질 겁니다. 민주당 여러분들 지금 주류층의 50대 초반 중반 이런 사람들은 혈기가 황성한 겁니다. 그 시기를 겪어봤기 때문에 우리는 아는 거죠. 그래서 하고 싶은 쪼대로 다 할 겁니다. 본인들이 권력을 잡으면 나라가 골로 가든 별로 관계없을 겁니다.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겠죠. 그러나 그 세월이 지나가지고 지금 정도 오면 진짜 조신조신해야 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민경욱 전 의원께서 한규환 대표는 영수회담 때 문 대통령에게 박근혜 대통령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문재인이 단박에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이재명이 복권시켜달라고 윤 대통령에게 요청해서 복권될 거랍니다. 이것은 이재명 측의 주장입니다. 어느 신문기사에선 윤 대통령 측에서 김경수와 조국의 아내되는 정정심을 복권시켜도 되겠냐고 이재명에게 먼저 양해를 구했다고 합니다. 기도 안찹니다. 복권을 주도하는 여권 측에서야 야권의 자중질환을 유도하기 위한 신의 한수라고 자유할 수도 모르겠습니다. 종북 좌파가 얼마나 독한 놈들이니고 이른바 자유의파는 얼마나 물러터진 자들인지 상대편 선수들에 대한 사명복권을 둘러싼 행태만 봐도 너무나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폼 좀 잡고 싶겠죠. 내가 관대한 군주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그런 생각이 아마 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이렇게 할 겁니다. 물론 정치적 고단수가 돼 가지고 이재명 측의 분란을 일으키겠다 그 정도 여러분들 머리가 돌아가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것보다도 훨씬 저는 비중을 두는 것이 폼나게 내가 관대한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이번에 했으니까 다음에 퇴임 이후도 좀 잘 지내도록 내가 이렇게 협조했으니까 그런 생각이면 일체 뭡니까 옳지 않은 거죠. 그 동네 사람들은 그런 걸 그냥 고려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닌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데 여기 보시면 대통령실에서 사면복권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라고 하니까 윤 대통령께서 알아서 결정하시고 추후 일어난 모든 상황에 대해서 본인이 책임을 지면 됩니다. 그리고 탈당도 각오하셔야 될 겁니다. 67명이 찬성하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 67대 8입니다. 홍병호 tv 설문조사뿐만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는 겁니다. 특히 윤 대통령의 표를 줬던 사람들이 한동훈은 장관 때부터 정치인 사면에 부정적으로 얘기했었다. 범죄 저지른 정치인 반주는 게 무슨 국민 통합인가 국민 우롱이지 잘못된 걸 잘못됐다 하는 게 무슨 자기 정치란 말인가 신년 쪽에서 계속 자기 정치를 한다는 이야기를 하니까 신년들은 지금 무슨 소리를 이야기하는가 대통령에게 맹종하지 말고 국민을 좀 봐라 지금은 절대 왕정 시질이 아니고 민주주의 시대다. 65대에 온 겁니다. 대통령이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걸 분명히 이런 사람들이 다수가 여러분들 반대하는 겁니다. 드루킹을 시켜 대통령 선거에서 매크로 프로그램을 이용한 불법적 여로운 조작으로 문재인이 대통령이 당선되어 기한 일면 바둑의 김경수는 반성은 그년 지금도 진실은 법정 밖에 있다고 죄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그는 윤 대통령이 언전을 원하지 않는다니 복권을 거절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사면이나 복권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벌써 사면은 이루어졌고 현재 독일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이 탄핵권 제대로 사용했으면 좋았을 것을 이건 뭐 탄핵권이 아니고 사면권입니다. 대통령 고유권 아니면 범죄자를 복권시켜도 됩니까 윤 대통령은 쏙도 없습니다. 민주당 사람들은 맨날 대통령 탄핵한다고 난리인데 그 사람들에게 아부라도 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기담아뜨려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해온 것을 보게 되면 기담아뜨릴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가 않는 거죠. 반대되는 소리도 있습니다. 한동훈은 제대로 뭐 한 것 같다 도대체 대통령 고유권 안에 왜 지가 이래라 지려야 되는가 이게 틀린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선진한국님이 옳은 이야기를 많이 하시는데 대통령 고유권 안에서 국민들은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설득할 수 없는 고유권 안의 행사에 대해서는 반대를 표명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멀쩡한 사람도 그냥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서 진영이 나누지게 되면 맹목적으로 한쪽에 그냥 붙는 겁니다. 아주 나는 그런 걸 너무 질색입니다. 자기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될까 하면 진영의 이익에 빠지지 않고 한국 사람들이 자기 생각을 좀 할 수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장관이 대통령 뜻에 따라야지 반대한 것이 자랑이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여전히 아직도 많은 한국인들은 자기 생각보다도 대단히 집단적 사고에 익숙하고 진영의 여러분들은 진영사고에 익숙한 겁니다. 다시 한 번 여러분들 정리하게 되면 명분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으면 그냥 할 수가 없는 거죠. 그 대신에 윤 대통령은 인기를 회복하기 힘든 겁니다. 이미 바닥을 많이 드러낸 겁니다. 원칙 없이 매사를 결정하고 자신의 이익이 의사결정의 최상부에 있기 때문에 하는 것마다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리고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니까 갈짓자가 대부분 깨어있는 국민들이 다 보니까 대통령이 지금 어떻게 하고 계신 지가 옳은 일을 해야 박수를 칠 거 아닙니까 옳은 일을 해야 따를 거 아닙니까 옳은 일을 해야 존경을 할 거 아닙니까 반듯한 일을 해야 여러분들 뭡니까 권위를 가질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세상 사람 너무나 이런 간단한 문칙을 무시하니까 이 지지도가 회복되기가 어려운 거죠.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